한미반도체가 470억 원 규모인 자사주 34만 5,668주를 오는 26일까지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최근 10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이 평균 77%가 넘으며 전 세계 약 320개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고대역 콩메모리 장비업체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주주가치 재고와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SK이닉스의 누적 2천억 원이 넘는 수주액을 기록했습니다.